무려 2kg 한 박스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가격이 25,000원인데요. 근데 고객님 이거 지금 사이즈 제일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한 과당 지금 210에서 285g 정도 되는 게 한 박스에 무려 7에서 9, 9과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따로 선물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거 한 박스가 아니라 아래쪽에 똑같은 것도 한 박스. 그리고 아래쪽에 또 한 박스에서 세 박스를 가져가시는데 새집에 선물하실 수 있겠죠. 근데 금액이 얼마. 너무 좋아요. 네, 4410원에 세 박스가 다 가능합니다. 키로수만 따져봐도 무려 6kg이 따라가는 시간이니까 괜찮죠? 오늘 진짜 돈이 벌어가는 그런 느낌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세관을 드셔보실 수가 있잖아요. 네, 맛보장제를 실시해드려요. 박스당 한 과씩. 그러니까 지금 세 박스니까 무려 세 과를 여러분 직접 무료 체험을 하실 수 있다는 건데 제주 남원농협에서 산지직송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농협이 품질을 보증하기 때문에 같은 제주도 한라봉이라고 해도 훨씬 더 믿음이 가실 거고 훨씬 더 여러분 믿고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네, 제주도 가운데 한라산이 있습니다. 근데 남쪽의 서귀포시 중에 가장 남쪽의 남원 지역. 이곳은 일조력이 굉장히 풍부하고 평균 기온이 높기 때문에 한라봉이 가장 잘 자란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산지부터가 마음에 드실 거고요. 또 하나 궁금하신 게 혹시 배송은 언제 됩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오늘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전에 배송 가능하기 때문에 설 연휴 전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방송을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방송 시간 안에 결제를 완료하시면 월요일 빠르면 늦어도 화요일까지 가니까 이만큼의 여유가 있어서요. 설 연휴 전에 여유 있게 지금 주문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미리 받아볼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여유 있게 방송 중에 결제하시면 가져가실 수 있겠고요. 제주 올레한라봉 눈으로 확인을 한번 지켜드릴게요. 잘 생겼습니다. 모양부터가 원래 한라산의 봉우리의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한라봉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외관부터도 참 잘 생겼고 맨들맨들 탱글탱글하면서 튀기는 거 얼마나 가지 풍부하면 튀기는 느낌 자체가 상지에서 갖다서 바로 직속으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신선함이 그대로 살아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향이 향이 장난이 아닌데요? 진짜 이 계절에는 드셔야 되는 별미거든요. 사과, 배 이런 거 선물도 좋겠지만 한라봉은 지금 딱 이 시즌에 나오는 과일이니까 맛있게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고 아이고 안쪽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네. 안쪽까지 한번 보시면요. 네. 이게 색색하게 얼마나 잘 차이냐면 우와 이게 마치 진주알처럼 떡처럼 뭉들어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하나 살아있는 느낌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탱탱탱탱한 산지에서 굉장히 탱탱탱하게 상지에서 바로 이제 갖다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요 느낌이 가능한 거고요. 제가 지금 한라봉을요. 한번 이렇게 잘라봤어요. 남원 지역의 한라봉은 이게 일조량이 많고 따뜻한 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껍질이 굉장히 얇아요. 그러면서도 과즙이 굉장히 풍부한다면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과즙이 아까 알알이 탱글탱글 나오는 것도 보셨지만 과즙이 이렇게나 풍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로 입안에 이 진짜 한라봉 주스를 먹는 것 같은 그 느낌을 직접 받아보실 수 있어요. 농협의 한라봉은 눈물이 좀 많습니다. 그만큼 과즙이 풍부한 건데요. 쫙 퍼지는 느낌을 보신다면 되게 신선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수밖에 없을 거고요. 맛은 또 얼마나 기가 막히다고요.